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왁께서는 이겨주시는 각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오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왁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왁을 위하여 쌓는 재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레상을 세우지만요 같이 봅니다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왁께서 미워하시는 이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하늘 보자를 움직이는 기도에 하늘 보자를 움직이는 기도에 비밀을 가진 우리는 소망의 길을 묻는 자에게 단 한 번의 기회요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 우리는 생명의 길을 묻는 자에게 마지막이 되라 복음을 가진 내가 복음이 필요한 너를 만나고 생명을 가진 내가 생명이 필요한 너를 만나는 이 상징 하나님의 마음은 버려진 곳을 향하여 이 상징 하나님의 마음은 버려진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버려진 내가 복음이 필요한 너를 만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버려진 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버려진 것이 나을 만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버려진 것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은 버려진 것과 함께 찬송가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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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3장 찬송가 3장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믿는 우리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보좌의 축복이 많은 가장 최고의 응답의 시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명기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을 앞두고 준비하는 말씀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강냐 생활의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기중한 것들을 준비하셨죠. 한마디로 말하면 강냐는 준비하는 기중한 장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냐는 준비하는 기중한 장소가 강냐였습니다. 강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을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강냐기를 가는 동안에 전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강냐기를 가는 동안에 전체 메시지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seguramente es el Evangelio y el pacto pero no está hablando de este trono establecido. 그 보좌의 축복을 찾아내야 가난한 땅에 들어가고요. y deben descubrir este trono para entrar a la tierra de 가난한 그것을 찾아내야 그 다음에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y deben descubrirla para que puedan ver las respuestas. 어떤 면에서 에급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에 보좌의 축복을 찾아내지 못하니까 다 강냐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que fue sacado de Egipto 40 años en desierto los que no conocieron este trono murieron en el desierto. 그러나 거기에서 보좌의 축복을 찾아낸 요수와와 갈렙은 가난한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냐길 가기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에서는 다 강냐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구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dentro del tabernáculo hablaba de 그리스도 성막 자체 바로 보좌의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tabernáculo en sí 그리고 오늘 신명기 16장 전체 세 가지 절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16장 전체 세 가지 절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모두가 세 가지 절기는 생명 걸고 지킨 것이었습니다. 그 세 가지 절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보좌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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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건넙습니다. cruzaron el Mar Rojo 여리고를 무너뜨렸고요 derrumbaron las paredes de Jericho 요단을 건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요단을 건넙습니다. 그 세 가지 절기 그 세 가지 절기 그 세 가지 절기 광야에서 가장 어려운 때에 주신 축복이 보좌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강야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보좌의 축복을 제대로 누려진다면 강야길을 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들이 문제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준비하신 기중한 축복된 응답들을 찾아내는 시간들이 그 문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도 반드시 찾아내야 할 기중한 축복이 있다면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모르고서는 신앙생활이 안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보여져야 우리가 잘하고 있는 자리 싸움 하지 않아요. 우리가 늘 빠져있는 염려 속에 빠지지 않아요. 이 보좌의 축복이 보여져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별 가치없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전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가장 기중한 축복은 보좌의 축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소통에 굴려도 이 땅이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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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바벨탑처럼 무너질 것인데 그게 결국 좋다는 거예요. 중국자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보좌의 축복과 견줄 바가 없는 것입니다. todas las cosas de este mundo no se puede comparar a la bendición del trono.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찾아내야 될 것이 있다면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붙잡느냐 강약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를 통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보좌의 축복이었다면 그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과경시키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느냐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흐름들을 놓치지 않고 말씀의 내게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뿌리 내려지고 체질 되게 돼있어. 그래서 제대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말씀의 흐름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드렸어요. la semana pasada le di una tarea. 5분 묵상이란 숙제를 드렸어요. 이번 주에 또 숙제를 드릴게요. 여러분 주중에 훈련들이 있죠. durante la semana tenemos entrenamiento. 한번 쭉 한번 인도를 받으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traten de escucharlas y también ordenenla. 또 우리는 토요일 날 전체 함께 가는 메시지가 핵심을 통해서 전달되어지죠. los sábados tenemos los mensajes núcleos para estar unidos para recibir el culto. y por lo menos ordenen los títulos que se dan. hay personas en nuestra iglesia que tiene más de 80 años y una vez al año me enseñan su agenda de oración. 먼저 제가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걸시를 잘 쓸까 라고 생각해서 y hay veces que pienso ¿cómo pueden escribir tan bien hasta ahora? 그러면서 매주 마다 진행되어진 강단 제목 과 본문 전체 핵심 산업 songe 모든 전체 메시지 제목 과 본문들을 정리해가지고 기도 제목 을 딱 잡고 기도하는 것을 veo veo como cada semana tiene mensaje pulpit empresarial mensaje de escuel organismo mensaje de núcleo son personas que tienen 84 86 años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 하시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 부분을 볼 때마다 참 이런 분들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 하고 에는 축복 이라는 생각들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주중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받은 은약들을 정리해서 올리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좀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아요 계속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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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르다가 단임 목사 자꾸 좋아요 누르르 보면 뭔가 좀 그렇겠다 싶어서 제가 일부로 읽어보면서도 그냥 은혜만 받고 있어요 이분들은 주일날 메시지를 붙잡고 그걸 나름대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한 줄로 또 시를 글로 씁니다 또 전체 메시지를 붙잡고 그 속에서 그걸 글로써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또 매일매일 기도 수축 에 대한 내용들 또 그걸 정리해서 글로써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저는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또 주일날 제가 이렇게 같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숨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를 딱 올리는데 말씀 전달한 심부름 제가 그 부분을 보고 제 자신이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나오는 메시지 핵심 또 주일 메시지 주일 메시지 그 마무리 단계로 여러분 정체 정리해서 여러분 한 줄로 한 단어로 딱 정리를 해보십시오 그게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쌓여서 능력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게 쌓여서 보자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 딱 정리해가지고요 완전히 주일 메시지 전체 메시지를 자기의 단어로 정리해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보자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10편 103편 20절 2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라고 이야기 주의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 천군이 움직여진다 말씀 여러분 여러분 매일 한 주 한 주 한 주 의 말씀 말씀 의 흐름 을 정리 여러분의 단어를 찾고 기도한다 거기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게 되어있습니다 혹시 혹시 사원 그 사원 그 empres 하나님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하나 치유됨을 느끼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보자의 축복 속에 들어서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보자의 축복 무엇을 말합니까 초월의 축복 모든 시공간 모든 환경과 사건들 문제들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은약을 붙잡게 될 때 거기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보좌의 축복 가운데 오늘 특별히 구원의 축복입니다. 오늘 제목이 세상을 이길 힘 가진 자의 삶인데요. 오늘 제목은 세상을 이길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매일 항상 세상 끝날까지 누려야 될 구원의 축복 그게 세상 이길 힘입니다. todos los días siempre para siempre es la bendición de esta salvación. 그것을 통해서 한마디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과 함께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disfruta disfruta de tu salvación y la bendición es dentro de esa salvación.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매일 누려야 될 축복 있다면 구원의 축복입니다. si tenemos la bendición para disfrutarlo hasta lo último de la tierra es la bendición de la salvación. 그 구원의 축복 es 바로 보좌의 축복 y la bendición de esa salvación es la bendición del trono. 그 보좌의 축복 이 세상을 능력히 이길 힘이 되는 겁니다. y la bendición del trono será la fuerza que nos dará toda la fuerza para ganar sobre el trono. 그래서 primero la bendición que tenemos que disfrutar todos los días que es la salvación. 이스라엘 백성 들이 에급에서 나올 때 갑작스럽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El pueblo 이스라엘 salió de un momento a otro de Egipto podremos decir que de un momento a otro Faraón se rindió y no pudieron preparar nada y salieron de ahí. 그러니까 사실 에급당에서 발효된 떡 을 먹고 있다가 준비가 안되니까 발효된 떡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에급에서 나오게 된 것 entonces el pan que habían preparado no estaba listo y tuvieron que salir sin el pan las cosas 16장 3절 보면 바쁘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Deuteronomio 16.3 dice que salieron a prisa de la tierra 말고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 conan 고난 당한 부분들 이야기 하고 있는 것 입니다. saliendo saliendo de Egipto hasta el mar rojo ellos tuvieron ese tiempo de aflicción 그래서 무교 병 이라는 것은 고난 의 떡 이라는 말도 되는데요 누룩 을 넣지 않은 떡 먹는 것이 바로 무교 절입니다 es comer un pan sin levadura ese pan de aflicción 세상 사람 살아가는 삶의 방법 따르지 말고 실제로 구별된 삶을 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그래서 6월절 절기는 하루지만 거기에 대한 무교절 지키는 것은 바로 6월절 함께 따라오는 것이 무교절 이에요 그건 일주일 구원받은 사실을 기념하는 것은 하루이지만 구원받은 감격과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은 일곱 배로 더하여서 누려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받은 축복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묵상 기도 때도 제가 성경을 읽었죠 por eso leímos en la oración meditativa 에베스 1장 3절에 찬송하는 에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왜 구원하셨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풍성한 축복을 날마다 매일매일 삶에서 누려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or인하는 것입니다 왜 주일에 or인하느냐 왜 주일에 or인하느냐 이 구원의 축복을 일주일 내내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에 or인하는 것입니다 porque podemos disfrutar durante la semana la bendición de la salvación por eso podemos todo el todo el culto 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 되느냐 하나님이 매일 누리라고 주신 구원 것이 바로 구원인데요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유일하게 완전한 것은 구원 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이 엄청난 거예요 이 세상이 허감인 줄 또 모르고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며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Dios 그 그리스도 nos 하 sac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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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봉 8장 44 질의 악한 사단 마귀를 거짓말 짱이요 거짓 아비라고 했어 지금 또 악한 사단이 모든 인생들을 거짓말로서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악한 사단 허감의 역사들을 안 믿어요 모든 일의 배경에 허감의 역사들이 역사하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고 안 믿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그리스도 왜 오셨느냐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말씀해 모든 사람이 모르고 거기에 살아가는데 그 배경에 있는 악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리스도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고통당하는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계속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엇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줄 도 몰라요 무엇 때문에 고통이 임하는 줄 도 몰라요 큰 저주와 재앙이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엇 때문에 이유를 몰라요 마치 이삭이 죽을 때 이유를 모르고 겨를 덜어지게 되었어요 이삭 대신 수양을 하는 걸 준비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삭이 제물로 덜어대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 땅의 저주가 임하는 그 저주가 왜 임하는 줄 도 몰라요 그게 무엇 때문에 인지 아십니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세요 마가운 십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리석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염소와 성화재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말씀 단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말씀 10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제물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 말씀 또 세상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당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운명 사주 8자라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 말 해방 받았어요 그게 구원 이고요 그래서 2장 1절 2절에 흐물과 죄로 죽었다 말씀하고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 풍속을 따라간다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간다 정하고 사주 8자 운명의 메인 삶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신 거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신 로마서 8자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알면 할수록 자유로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구원받은 복음을 날마다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더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그 구원의 복음을 확인하면 할수록 더 능력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구원의 얼마나 완벽하고 대단하냐 그 tan perfect increíble 우리에게 믿는 사람은 정치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이 내려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continuamente la palabra conocemos y escuchamos las respuestas 우리 안에 무엇이 쌓이느냐 그게 미래거든요 여러분 말씀은 계속 우리 안에 쌓입니다 그 말씀 쌓이는 만큼 우리 안에 참된 미래가 보여지게 있습니다 말씀 쌓이는 모든 가거 발판 되어지고 오늘 통해서 미래를 볼 눈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의 미래에 있는 것들을 오늘 앞당겨 볼 수 있는 것이 말씀 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래만 볼 뿐만 아니라 어느 날 보면 정복의 자리에 딱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 종교 들은 미래를 알고 점점이 찾아가 잖아요 모든 religion buscan shamanes y adivinos para su futuro pero nosotros no debemos hacer eso 하나님 우리 예수 믿을 때 처음부터 두 가지 주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그 자녀된 신분 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본을 바꾼 겁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망할 수 없는 근본이 바꾸어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또 한 가지는 근세를 주었어요 이 근세는 무엇입니까 근본을 바꾸신 것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세상 나라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근세를 주신 것 이 신분과 근세 보자의 축복 이 부분들 날마다 생각하면서 날마다 누이면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새로운 답으로 늘 항상 우리에게 붙잡혀지게 되세요 어떤 상황을 만날 때 그 상황에 딱 맞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게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아니 말씀 속에 정확한 그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굳이 무엇을 찾아갈 겁니까 구원의 축복이 이 구원의 축복이 날마다 여러분의 최고의 비밀로 누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때에 참 된 신앙 생활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6장은 세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후한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받은 사실 늘 확인하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누리는 가운데서 문제를 당하십시오 이 구원의 힘을 누리는 중의 현장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면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십시오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서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면 살아가는 그걸 가지고 신앙 생활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참송 부렸던 것처럼 두려움이 기도가 됩니다 지난 날엔 한숨이었는데 그게 노래가 돼요 지난 날엔 늘 궁피방으로 살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응답으로 보여지게 되십시오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서 문제를 당하면 그렇게 보여지게 되십시오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서 문제를 당하면 그 문제 속에 답이 보여집니다 갈등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서 갈등들이 오면 그 갈등은 바로 하나님께 그릇들을 준비하는 갱신의 기회로 주시는구나 그런데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데서 갈등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위기가 오면 그게 결국 하나님 주신 저로의 기회라는 사실을 보여지게 되십시오 결국 그 축복의 역사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누르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내게 하나님의 영혼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오게 됩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데서 갈등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혼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끊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데서 갈등이 되십시오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데서 갈등이 되십시오 그게 전부 다 내게 축복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세 가지죠 하나는 자신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중에 나도 모르게 체질을 되어 있는 문제들 inconscientemente hay una naturaleza que está en mí que es un problema 살아온 삶에 익숙했던 세상의 체질들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게 나도 모르게 나를 이끌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현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현장의 문제입니다 사단의 열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그 12 문제는 사단의 문제입니다 저게 열망의 문제인데 이게 지금 또 우리에게 계속 공격합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의 문제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많은 말들 또 많은 생각들 또 많은 생각들 근데 거기에 대부분이 전부 다 불신앙의 이야기 드립니다 근데 대부분 그거 듣고 흔들리고 그거 듣고 우리도 모르게 착각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거 듣고 흔들리고 그거 듣고 우리도 모르게 착각하잖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 보면 우리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뭔가 이루어져 있고 갇혀진 사람 보면 참 대단하다 생각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게 착각해요 사실 진정 본인은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들 보면서 그걸 안 보이니까 많이 흔들리고 착각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성용으로 충만하게 되면 넘어설게 됩니다 자신도 넘어설게 되고요 사랑도 넘어설게 되고요 사랑관계 속에서 모든 불신앙도 넘어설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안 보세요 그리스도 충만한 가운데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믿고 있는데 무슨 일들이냐? 아니에요 그리스도 충만한 가운데 일들이 일어나면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의 제90 기도 시간에 나면서 안전벤이 된 자를 Pedro가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90 기도 시간에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 나 90 기도 시간에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금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런 중에 안전벤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Pedro에게 하나님께서 성용 충만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Pedro 성용 충만한 Pedro가 나면서 못 굳게 된 자에게 이 말을 전달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용 충만함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준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결국은 Pedro에게 성용 충만함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일으킨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그 안전벤이 일으킨 사건 때문에 Pedro가 핍박을 당합니다 베드로가 핍박 가운데 한 말이 있어요 4등의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할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될 만한 다른 이름을 모르게 주신 적이 없다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입니다 그 안의 4등의 5장에 보면 시험이 들었어요 하루아침에 두 사람 죽어나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교회가 큰 문제 가운데 빠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영건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게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뀌어진다 큰 volont자는 그의 일어났는 불편한 Aufgaben 다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그것이 오히려finden 모든 وج atmcases이 열리는 일이 일어난다 되면 청한ikka 의소가ане Podcast 저는 내게 아무것도 demandé срав общlas 싸 mano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어로 충만하게 될 때에 아무것도 문제 될 것이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oncluyamos la palabra.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거기 와서 새 은혜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재앙과 우산 가득한 세상을 따라 살 필요가 없는 오히려 그들을 정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급여되는 삶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 가지 절기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juga 예정 celebr see 3절 8절 말씀하고 있죠. 1절 1. 1절 1. 6월절을 말씀하고 700 Celebrity 3절 하나님의 나라 저희는 ove john alleen ответ arten abord 오직 성령 바로 순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2, 3, 7의 방향 맞춰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2, 3, 7의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그는 2, 3, 7의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그는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2, 3, 7의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2, 7의 방향을 놓고 많은 부분의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2, 3, 7의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실 것은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교육자분들 또 중요한 교회 맡은 팀들이 예원 교회에 인도를 받게 됩니다. los ancianos, los copastores y equipos importantes estaremos visitando la iglesia de 예원. porque tenemos el retiro de los ancianos de nuestra iglesia 교회를 사든지 아니면 밖에서 우리 장로님들 메시지를 나누고 교회 전체 방향을 나누는 중요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hay un retiro importante para la dirección del año nuevo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우리 장로의 수련회를 진짜 2, 3, 7의 방향을 놓고 우리의 틀들 좀 전체를 볼 수 있는 들로 바꾸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제 마음의 예원교회 우리 장로님 전체 시스템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마음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우리의 틀들을 깨뜨려야 해요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잘한다 할 때도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면에서 우리 전체 단체에서 그나마 만 명 성도를 놓고 앞서가는 교회 가 예원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시스템을 보고 함께 인도바를 부분들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바쁘신 줄 압니다 그런데 꼭 한번 장로님들 시간을 다 내서 참석하시고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 한테도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정이 안 되는 사람 우리 교육자들은 그냥 인도를 받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될 중요한 시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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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날마다 매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게 하시오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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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알 수 없는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내주인자 역사 충만하심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참된 축복의 힘을 가지고 이 한 시대에 살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짐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휘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